이스타, 즉 전자여행허가로 작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전 등록 프로그램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국제성 항공기 탑승 전에 국토안보부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여권발급일과 만료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허가는 신청 후 72시간 내에 나오며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범죄 경력이나 이민 문제에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사전 불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민세강국은 오늘 3월 21일부터 사전에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국 킹스킹을 태운 항공사에 대해서 1인당 3,300달러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 단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무비자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정명규입니다.